외부 데이터 가족이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세스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요. 예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는데요. 열기를 클릭하신 다음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해 놓으셨던 로컬디스크 C드라이버 안에 컴말 1급 폴더에 가시면 데이터베이스 폴더가 있고요. 이론 폴더에 가셔서 지금은 섹션 4번째 그러니까 DB 구축 안에서 섹션 4번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출제 유형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보안 경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컨텐츠 사용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 출제 유형 액세스 파일을 열어서요. 매출 현황 엑셀 파일을 테이블로 가져오기 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같이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외부 데이터 테이블을 한번 누르시고요. 가져오기 및 연결해 엑셀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엑셀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파일 이름을 어떤 파일을 가져올까요? 찾아보기를 누르시고요. 우리 컴퓨터 C드라이버 안에 설치해 놓으셨던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론 폴더에 가시면 지금 하시는 작업은 DB 구축 안에서 네 번째 섹션에 가시면 매출 현황이라는 엑셀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 가져오실 파일을 선택하셨고요.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를 가져오기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스프레디 시트 가져오기 마법사라는 창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가져올 데이터 워크시트를 표시하는데 매출 현황이라는 워크시트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가져올 데이터에 첫 번째 행에 열머리끌이 있음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만 위쪽에 매출 번호부터 제품 이름까지 열머리끌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서요. 열머리끌을 테이블에 필드 이름으로 사용할 거 기본 키는 없음으로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마법사 단계에서는 특별히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문제서 기본 키 없음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 키 없음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테이블로 가져오기에서 데이터가 복사되어 저장될 테이블의 이름을 매출 현황 언더바 가져오기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표시되어 있는 매출 현황 뒤에다가 언더바 입력하시고요. 가져오기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 한번 누르시면 화면에 이제 가져오기 단계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따로 저장하지는 않을 거니까 체크가 해제된 상태에서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 유형 매출 현황 액세스 파일을 테이블로 가져와서 현재 매출 현황 가져오기라는 테이블에 엑셀 시트에 작성된 내용을 액세스로 가져와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 실습해 보셨고요.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두 번째 예제를 불러오기 위해서 현재 작업하시는 거는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파일에 가셔서 열기 클릭하신 다음 찾아보기 클릭합니다. 두 번째 대여 관리 액세스 파일을 불러와서요. 열기 클릭합니다. 화면에 컨텐츠 사용 한번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예제에서는 고객 테이블의 데이터를 고객 정보 엑셀 파일로 저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테이블 고객 테이블에 작성된 내용을 이제는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외부 데이터 클릭하시고요. 내보내기를 하실 건데요. 엑셀 파일로 내보내실 겁니다. 내보내기에 가셔서 엑셀을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파일 이름은 지금 문제에서 특별하게 위치 고객 테이블에 데이터를 고객 정보로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형식을 지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찾아보기 한번 우선 눌러보겠습니다. 찾아보기 한번 눌러서요. 위치를 따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제 시험장에서는 문제 제시된 위치에다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현재 불러온 파일에다가 팔 이름만 좀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테이블의 데이터를 고객 정보로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팔 이름에서 고객 정보로만 좀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팔 형식은 엑셀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서식 및 레이아웃 정보를 유지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식 및 레이아웃과 함께 데이터를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라는 옵션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현재 작업하는 단계를 저장할 건 아니니까 내보내기 단계 저장의 체크는 해제된 상태에서 닫기 버튼 누르시면 고객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가 엑셀 파일로 저장되어서 엑셀 프로그램에서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출제 유형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업하셨던 내용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다시 한번 다른 파일 열기에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세번째 출제 유형 파일을 다시 불러오네요. 출제 유형 파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출제 유형 파일을 열어서 매출 현황 엑셀 파일에 대한 연결 테이블을 다음 지시에 따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테이블을 가져다가 사용했고요. 이제는 테이블을 서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외부 데이터 가셔서 가족임이 연결해 엑셀을 클릭합니다. 가족 데이터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매출 현황 엑셀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 한번 하시고요. 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옵션을 선택하시고요. 문제서 연결 테이블을 다음 지시에 따라 작성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서 테이블 원본에 연결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매출 현황 워크시트를 가져오실 거고요.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 가져올 데이터에 첫 행에 열 머리끌이 있습니다. 문제에서도요. 매출 현황 시트의 첫 번째 행은 필드의 이름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행에 열 머리끌 있음을 선택하시고 다음 누릅니다. 그 다음 연결 테이블의 이름을 매출 현황 이라고 문제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출 현황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따로 수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마침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연결된 데이터는 이렇게 하살표 표시가 좀 되어 있습니다. 출제 유형 3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출제 유형 4번 연습을 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하는 파일 다시 한번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파일에 가셔서 열기 그 다음 찾아보기 가셔서 출제 유형 4번은 번호 매출 현황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컨텐츠 사용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번호 매출 현황 액세스 파일을 열어서 매출 현황 파일에 매출 현황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번호 매출 현황 테이블에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번호 매출 현황 테이블에는 이렇게 필드만 작성이 되어 있는데 매출 현황에 있는 엑셀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추가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외부 데이터에 가셔서요.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가져오기 연결에 엑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찾아보기를 클릭하셔서 가져올 데이터는 매출 현황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앞에서 연습하셨던 거는 현재 테이블에 새롭게 테이블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 연습해 보셨고 그 다음 연결 테이블을 이용해서 엑셀 파일에 있는 데이터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제는 가져오실 엑셀 파일을 다음 테이블에 레코드 복사본을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할 테이블은 번호 언더바 매출 현황 이라는 테이블에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매출 현황 엑셀 시트의 데이터를 가져오실 거고요. 다음 한번 클릭하시고 그 다음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가져올 테이블은 번호 언더바 매출 현황 입니다. 라고 아까 선택하셨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 있으시고요. 마침 한번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족이 단계는 따로 저장하시지는 않으실 거니까 체크가 해제된 상태에서 닫기 한번 눌러보시면 번호 매출 현황 테이블을 열었을 때 아까는 필드명만 있었지만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제위형 4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출제위형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하신 파일은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새로운 예제를 불러오기 위해서 열개 찾아보기 클릭합니다. 출제위형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개를 클릭하시고요. 물론 닫지 않고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하나 작업 끝날 때마다 닫고 여러분 또 새롭게 작성하실 수 있어서 다시 불러와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출제위형 액세스 파일을 열어서요. 교수정보.tx 파일에 데이터를 가져오기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계속 액셀 파일을 가져와 봤는데요. 출제위형 5번에서는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에 가서요. 우리는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텍스트 파일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교수정보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문제에서 테이블 데이터를 가져오기 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찾아보기 눌러서 교수정보 까지 되셨으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는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테이블의 이름은 교수로 설정하시오. 교수정보 .tx 파일의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입니다. 기본키로 설정하시오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 누르시고요. 지금 구분기호는 심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심표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자동 선택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구분기호가 다른 거람 여러분이 선택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 마법사에서 특별하게 형식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니까요.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기본키에 대해 교수코드를 기본키로 설정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교수코드를 교수코드를 기본키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잠깐 뒤로 가볼게요. 제가 안 한 게 하나 있었네요. 심표 앞에 아래쪽에 첫 행의 필드 이름을 포함을 해야만 첫 행의 데이터가 필드 이름으로 되는데 아까 필드명이 좀 선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심표 구분과 첫 행의 필드 이름 포함 꼭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다음 눌러서 기본키는 문제에 나와있는 교수코드를 기본키로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누르시고요. 테이블로 가져오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새로운 테이블의 이름을 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정보만 지우셔서 교수라고 입력하시고 마침을 누르시면 마지막 단계에서 닫기 버튼 누르십니다. 화면에 교수 테이블이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텍스트 파일에 심표로 구분된 데이터를 하나의 열로 가져와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엑셀 파일을 가져오시는 방법 새로운 테이블로 가져오시거나 기존 테이블에 추가하는 방법 또는 테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 텍스트 파일 가져오시는 방법 또 한가지 작성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내보내는 내용까지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